아, 내가 왜 더 떨리냐. 정리도 못하면 순차적으로 하려고 제가. 아니, 왜 더 이러고 있어요. 뭐 사법고시는 아무나 붙는 줄 알아요? 이러다 떨어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기대들을 하고 그래? 꼭 떨어질 것처럼 말씀하시네요, 우리 사무장님이. 아,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험이지. 이러다가 뚝 떨어지면 본인 앞에서 표정관리 안 될까 봐 그러는 거지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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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 그래, 우리 구빈호사님 말씀도 맞긴 맞네.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발표 모르는 걸로 합시다. 자, 자, 오기 전에 얼른 자기 할 일을 해. 자, 알겠습니다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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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그, 어, 의논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네? 어, 국선 사건이에요. 베트남 신부가 자국을 떠나려고 하니까 남편이 살해를 했어요. 네, 골든틀입니다. 사무장님. 응. 전화요. 네? 네? 괜찮아요? 차 사무장. 허헣 흑흑 감사합니다. 괜찮아요? 아! 잔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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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아 잔아, 잔아